음악 안녕하십니까 코비드가 지나가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직장을 있는 경우 당장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막상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청할 것도 마땅치 못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정부나 민간단체들로부터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시와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홈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홈리스 예방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우징코트 주택법정으로부터 퇴거 통지를 받기 이전이라도 실직을 하였거나 랜드로드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렌트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미리 진단될 때에 홈베이스 서비스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5개 보로에 23개 장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해당 가정의 문제들을 평가하고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표일 홈 베이스 프로그램 한국어 안내서 보시는 것 같이 태거 예방 서비스, 공공혜택 수혜 지원, 구직활동 및 구직 지원, 재정상담 및 자산관리, 주거 이전 지원, 단기 금융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시정보화의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명, 주소 및 연락처는 표 2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퀸즈의 경우 Catholic Charities Neighborhood Services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메이카와 플러싱 두 곳의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연락처는 플러싱의 경우 718-647-1015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전화해서 예약을 하면 좋겠지만 예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 12시 이전에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급적 예약을 하시고 표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과 일했던 정보와 서류 그리고 주거 및 법적 정보와 서류들을 준비해 가져가셔야 합니다 개인과 일했던 정보는, 서류는 가족에 속하는 모든 분들의 아이디, 증명서 방문할 때 30일 이내에 가정 내 수입이 있는 개인들의 입금, 임금 수령 증명, 페이스탑 같은 거죠 현금 지원을 받는 경우 방문 30일 전에 발행된 현금 지원 예산서 SSI, SST 수령자의 경우 지난해 발행했던 자격 증명 서류 등이고 주거와 법적 서류로는 집 계약서 해당이 된다면 렌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서류 랜드로드가 렌트를 내라고 재척하는 편지 또는 법정 또는 집주인으로 받은 퇴검 명령서 전기, 가스 전화 고지서 등입니다 뉴저지에서도 홈리스 예방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버갱 카운티 내에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은 주소와 연락처는 표 4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단체들은 홈리스를 예방하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홈리스가 되었을 때 안전하게 이분들을 주거로 이전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Greater Bergen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상기 서비스를 외에도 에너지 고지서 집을 돕기 주거 관련 태고 예방 및 주거에 대한 Alternative 대한 서비스들, 재정관리, 직업 안내, 건강에 관련된 서비스들까지 확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식주는 삶의 기본이지만 서민들의 경우 의식주들 간의 비용을 대비해 볼 때 주거에 대한 비용이 가장 큽니다 퇴검 명령을 받기 이전에라도 렌트 비용이나 모기지 비용 등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면 이제까지 설명드린 서비스들에 문의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 것이 좋은지 또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는 동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